안녕하세요 서아랜드의 서아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분을 부르셨어요 효솔이전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랜드의 서아 단자친구 효솔이입니다 제 답장식으로 오늘은 핫케이크를 만들어 볼건데요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이거 우리 밀 핫케이크 믹스 이거 핫케이크 만드는거랑 우유 150이랑 케이크 시럽 이거 계란 한개 그리고 톱 그 다음에 저우하는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따라와주고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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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빠져 불편해 그냥 다 따라가 이렇게 눌러누기되 Markt 이제 금금금 어이구 다 넣어 그 다음에 넣어 오일 넣고 그 정도 넣을게 다녁 어 으악 안 깨져 턱! 턱! 안 깨져 너무 따라따래! 손에 묻었어 몰라 오! 미끄미끄래 팔 아파 오! 다리 미끄미끄러 간다 아니야 요거 케이크 오! 쉽구만 숟가락이 더 오른데 미안해 너무 미안해 어저 우리 이따가 손 닦을 거잖아 그치? 우리 요일은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오! 단댄거 아니야? 내가 할까? 어떻게 됐어요? 르렁르렁르렁 죽이 됐어 음 맛있어 진짜 죽이 됐네요 패키지εί Achieve 사개 뒤에도 잘 Ronaldo ㅋㅋㅋ 맵 During the last dining 그럼 날 해 아우. 가라. 조금만 떠서 해 볼 텐데요. 소리가 빠지고 있어. 호호의 리얼. 구워볼게요. 지금 거품이 마 gou고 있다면 잘 구워지고 있다는 소리에요. 거품이 툭툭 퍼지기 시작했어요. 여러분 다행히나는 소리인데 그 품이 있으면 바로 있는단 말이에요 품품이 이렇게 구멍에 뚫으면 뒤집어도 돼요 오 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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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탔어요 오늘 실패해요 안녕 실패해요 첫번째는 불이 너무 세가지고 탔어요 첫번째 시도는 실패고 이제 두번째 시도를 할거에요 됐다 됐네요 됐어요 6초 6초 3초 뽀글뽀글 두번째 망했어요 어떡해 성공이에요 먹고싶다 자 완성했습니다 아니다 아닌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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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왓 아 아 으 아 지금 웃기 갔다 오빠 주세요 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시럽은 제가 뿌릴래요 이게 너무 막 나와 이거 한번 먹어봐요 먹어봐 꼭 맛있는 걸로 먹어봤을땐 먹어봐요 맛있어?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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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딱 한입만입니다 많이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다 먹어? 와 이거 크다 자 오늘은 핫케이크를 만들어서 먹어봤고요 다음 번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